안녕하세요.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답변을 해드릴 것은 가저아와 무력교육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견주님들께서 강아지가 장난감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더라도 견주님께서 들고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댓글을 많이 읽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무력훈련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의 성형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교육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강아지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강아지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때문에 무력훈련이 많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장난감에 줄이나 실을 묶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강아지에게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간식을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을 준비를 해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이 안에 넣는 것을 보여주고 이 장난감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저하 교육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무력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건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들지 않는 거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저하 교육보다는 무력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강아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만들고 쌓아주세요. 무력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무력을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시고 여유롭고 즐기면서 교육을 임해주세요. 이제부터 저희 도구원의 강아지 바다와 함께 무력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모일 텐데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터보즈 장난감 외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아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떻게 즐거운 교육위를 만들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 아이가 관심 없어 하는 장난감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흥미를 붙여주는지 처음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바다. 습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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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강아지의 장난감에 간식을 넣어서 하는 시범을 보일텐데요 강아지가 장난감에 간식을 넣는 것을 보게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놀아주시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강아지가 관심 없던 장난감에 코를 대는 것만으로도 간식을 연주님께서 직접 주신다든지 아니면 간식에서 장난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짧아 가르쳐 그렇지 가르쳐 가르쳐 이거 뭐야 이거 정맥과 가르쳐 바다가 크게 관심이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 장난감에 줄이나 실을 묶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극을 해보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워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건드는 것만으로도 칭찬 파트 보상을 많이 해주세요. 잘했네 이거 봐 이거 가자 오 옳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력이 없는 강아지들에게 어떻게 장난감을 소개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교육을 진행하실 때 강아지가 줄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얇은 실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강아지의 산책끈이나 옥줄 같은 걸 이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이 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웬만하면 얇은 줄이나 실 같은 걸로 교육을 진행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 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